한동대학교가 최근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와 연구, 교육 등에 협력 기로하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연구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공동수행, 교수진과 연구진 교류 협력, 상호 협의된 서비스와 기술 지원 등입니다. 이번 협약은 한동대와 애리조나 주립대가 함께 미래 고등교육 모델을 제시해 나가자는 공감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등교육 모델은 개별 학습자에게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핵심 AI 기술을 활용하고 고차원 학습과 심리 지원을 강조한 프로그램입니다. 한동대 최도성 총장은 그동안 고등교육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아온 한동대와 애리조나 주립대가 인공지능 시대에 지속가능한 대학 교육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